은근히. 나는 결혼하고 싶다. 나는 결혼하고 싶다. 아 그럼 미치겠어. 네. 네. 너무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. 오오. 이거 맞나? 맞나봐. 진짜 나 미치네. 나 미치게 결혼하고 싶다니까 진짜로. 장난 아니야. 이야. 저렇게까지 나 미치게 결혼하고 싶다니까 진짜로 장난 아니야. 나는 결혼과 운동 중에 선택하려면 운동이다 예스 얼룩.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물어봐요 진짜 오늘 재미있다 결혼과 운동 중에 어 그래도 결혼이지 어 당연하지. 결혼을 하고 운동은 나중에 해야죠. 살짝 걱정이 된 거예요. 진영이가 이 사람 혹시 너무 운동만 하면 어떠지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. 진영이가 현명하네요. 그럼 결혼부터 해야지. 그건 안 돼. 나는 6개월 안에 키스했다. 쟤는 지금 이 타이밍에 그걸 왜 물어봐. 6개월 안에 키스했다. 아니 없지. 없어 없어. 부탁이다. 무조건 없어. 진짜 없어.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. 아이고 초를 쳐버리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뭐야. 내가 이겼지. 내가 알기로 없거든. 세 번째로 나온 거라고. 내가 알기로 없거든. 이게 두 번 통과하고 한 번에 나온 거야. 근데 이거 원래 보통 사람들은 사담이 이거 때거든 이렇게. 이렇게. 야 이게 난 참을만하네. 왜 ㅎㅎㅎ 응? 왜냐면 이게 너무 싫어. 내가 더 수gam의 척을 받았을 거야. 내가 더 수강의 척을 받아라, 내가 더 수강의 척을 받았을 거야.